대파야 할 것 같은데 대파 소리가 나요 멀리서 뭐지 이거? 연어야? 작은 거? 와씨 와 물 한 줄 알았어 와 쟤 손보다 덥고 와 으흐 와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 벌써 터에 도착했어 진짜 빠르고 조용하다 네 그래 알았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벙입니다 영목형 온달낚시 다이아몬드 호흡 두 번째 탑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오늘은 후미에 탔는데 앞에서 인트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자마자 바로 출연하셔가지고 인트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어제 여수 가서 왕갑이 쳤는데 밤 9시쯤 도착해가지고 잘 먹고 곧바로 잤다가 새벽 3시 반쯤에 깨서 다시 영목항으로 왔습니다 영목항에서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데가 원산도 원산도인가? 저 길치라 잘 모르겠어요 자 10월 10일 목요일 날씨는 밝은 산물입니다 만조가 13시 48분 거의 2시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반조가 8시 17분 지금 시간이 6시 47분이니까 거의 끝날물 반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조 전 뭐 한 약 2시간 전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수분 안쪽에서 하실 줄 알았더니 조금 나오셨는데 배가 조용하고 원체 빨라가지고 금방 왔습니다 태클은 올류 안단태 그리고 릴은 아이온닉스 인쇼어 원줄은 0.8호 체비는 유동식 가지체비 다운샷 구슬체비 그겁니다 그리고 싱커는 16호 그리고 시작은 고추장애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조금 늦었어요 이것저것 체비하고 준비하고 가냐고 자 단차는 23cm 가지초는 20cm 어차피 조절실이니까 단차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는 없죠 일단은 좀 한 20cm 이상 조금 뛰었다가 입질이 없다 내지는 나만 없다 그러면 조금 내려도 되군요 아 수심 체크를 못했네 대충 한 15m? 15m? 이 정도 나오려나 바닥은 뻘 같진 않고 모래인가요? 단단하다 아우 저 진짜 조용하네 경유 엔진이 아니라서 그런가 저 엔진 바로 옆에 있어요 품위에 그런데도 이렇게 조용하네 지난번에 손수 자리에 섰을 때는 줄을 안 잡아주시는 줄 알았어 조용해가지고 배가 근데 줄이 안 날려 근데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뒤에 와 보니까 가솔린 엔진이라고 배도 좀 잘 빠졌습니다 영목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배들을 다 추월하고 오셨어요 쭉쭉 원래 농업 캐스팅 전용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와 줄이 안 날려 계속 허챔질 년석이는데 돌바닥 어 벌써 한 마리 나왔나 보네 오우 왜 우리 쪽으로 안 나오지 농업 캐스팅 전용배라 그랬는지 선수 쪽에 지난번에 서보니까 발판이 굉장히 편했어요 히트 엑조사님 히트 오우 크다 오우 으쌰 자 단차 20cm 정도 되는데 직결로 하셨네요 전은 안 나오지만 배에서는 땀은 땀은 나옵니다 숙강을 시키는 게 안 좋았나 오우 딱 입질했는데 어 앞쪽에 히트 나오는 자리야 여기 오우 잘난다 네 고추장도 나오고 핑크도 나오고 뒤에 이제 얼룩말 얼룩말 무늬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특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비가 전화 땐 게 없는데 오우 크다 오늘 아침부터 레이저에 나오나 가부잡은 낚시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죠 멘탈 잡고 있어야 돼 나는 못 잡고 옆에 분들 잡으신다고 조급해하고 하면 그날의 조항을 망치면 그날의 조항을 망치면 그날의 조항을 망치면 그날의 조항을 향기는 조항을 향하는 이 모레인 지금 줄은 0.8 하지만 어메다 마리 침을 향한 워너 사은 그날의 조항을 향후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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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사용하는 단차는 그대로 24만원 조금 낮춰볼까요? 밑에 깔려있나? 아니에요 오히려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슬리브 핀돌에 그 무게 때문에 조금 가라앉죠? 단차를 그대로 조금 올렸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담배 한 대 피냐고 아이고 참 마술을 이런 걸 하네 자 어쨌든 카운팅은 해야죠 단차를 더 올리니까 작은 게 나오네 아 이건 크다 오우, 사이즈 좋아 오우, 괜찮아 이건 쟤 머물만 하고 나왔어 거지랑 낚싯대고 또 바뀌고 조금 삽질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야 어? 야, 어쩐지 형, 형 너무 심하다 귀여워 아기 벗고 볼까 하는데 숟가락 안 하나 하나 히트 저 정도 번데면 담아 갈텐데 선수 히트 아이고, 저긴 자기 저도 한 마리 저도 한 마리 이건 더 밀만하다 오우 이야, 씨 야, 덮발도 나오구나 와우 여수 사이즈 우와, 씨 오우 문헌 줄 알았어 오우, 저희 거는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숟가락 나오다가 갑자기 덮발리냐 근데 크놈들은 확실히 그냥 잡고 있어 당기고 뭐 아무리 그런 것도 없어 나가네, 크놈아 그놈은 아니네 아이고, 숟가락인가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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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철박이나 대포와 숟가락 같이 나옵니다 봐봐, 임마 먹물비 아이고, 작은 거 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주꾸미 여보 자 그래도 손맛은 계속 보게 해주네요 자 16코 오 깊다 앞에서 기숙 나와 이 선장님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물색 맑고 수심 깊으니까 고추장은 다름이 없다 오 선장님 포인트 너무 좋은데 잘 나오잖아요 두루두루 둘러보고 있는데 다 잘 나와 저 대포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 마리 진짜 나 5래 오우 바란 거 오우 저런 사이즈 나온다니까 근데 뭐 숟가락도 나오긴 하는데 와 사이즈가 퍼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 먹혔어 아 좋다 엉켜서 그랬네 괜찮으세요? 거기까지 날라간 거 같은데 거기까지 날라간 거 같은데 아 이름이 담배 진짜 좀만한 놈인가 아 진짜 좀만한 놈인가 한 더워본 괴롭히더니 뭐요? 그렇지 좀만한 놈이지 한 더워본 쪽쪽 됐습니다 여덟 마리 중에 다섯 마리 방송인데 다섯 마리 방송인데 싱크를 18호로 올렸는데 작은 거 느끼기가 조금 그래도 작은 녀석들이 괴롭히죠 다섯 마리 설마 쪼끄미야? 야아 이걸 너무 많아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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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흐흐흐흐 와 크다 저런 사이즈가 막 나와야 되는데 아주 가만히 있으면 환장하시겠어요? 아주 가만히 있으면 환장하시겠어요? 아주 가만히 있으면 환장하시겠어요? 어우 좋아 진짜 많이 컸다 진짜 뭐 촉수로 때리는 것도 없네 가만히 물고 있고 이 애들이 가만히 물고 있으면 파첨질 자주 하겠네 조금만 이상하네 근데 수심이 얕으니까 레이저 한번 써볼까요? 아 아 히히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조용히 해지 갑자기 조용히 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 지금 그래요? 자 보이시죠? 여긴 외연도입니다 배가 빨라서 금방 오긴 했는데 저에게 외연도는 비운의 장소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이 비운을 깨주실지 이야 물색은 진짜 외연도에 오면 물색은 장난이 없죠 외연도가 히트가 있네 저 지난번에 외연도와서 3시간을 날렸거든요 아예 배에서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고추장 애기 바꾸겠습니다 자 고추장 오 잘나온다 외연도에서 딱 한 번 대박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늠은 나오고 쭈꾸미처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3년이나 시간 동안 외연도만 간다 그러면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만만하셨어요 근데 지금 선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잡았어 우와 외연도도 나오는 섬이구나 자 이거 몇 년 만에 히트해보는 것 같아요 외연도에서 외연도에서 나옵니다 자 서해권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죠 피싱 아일랜드 피싱 아일랜드도 외연도로 왔습니다 오우 자 아사미사 하긴 한데 요거까진 담겠습니다 으 안돼 안돼 히트 이야 오늘 선장님이 저주를 깨주시네 하하하하 저도 이특 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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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러면 안돼 아이 자 여러분 저 역목항 온달낚시에 다이아몬드호입니다 와 두번 연속 받아본거는 3년만에 처음이야 참 자 오우 CR도 괜찮습니다 역시 외연도 역시 외연도라고 하면 안되지 하하하하 괴롭힘만 당했습니다 저기도 히트야 아일랜드 히트 와 선장님 짱이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야 우와 장관이다 진짜 세 마리 한 번에 올라오고 하하하하 선장님 어제도 외연도 오셨어요? 자 오고 하하하하 생각돼요 하하하하 오실 때마다 괜찮았어요? 해완 저도 저도 그런것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이러네 아 좋아 자 외연도입니다 외연도 와 쥐고 다나와 어우 소름이 확 끼치네 그냥 낚시복까지 입었는데 외연도 와서 오자마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외연도가 이렇게 나오다니 진짜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외연도는 이렇게 나온 데가 아니에요 히트 자 옆에서 히트 연타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앞쪽이 오 크다 이거 저도 히트 앞쪽에서 나왔다 뒤쪽에서 나왔다 그러네 오 묵직해 이야 사이즈 좋다 오우 이야 다 구치장에 만나고 있어요 네 오 좋아 외연도에 와야지 이런 사이즈들을 만나죠 뭐야 넣자마자 아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진짜 외연도 오고 10분도 안돼서 다섯마리 잡았어요 뭐야 뭐야 사이즈 좋아 요거는 뭐 여튼 좋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내 맘보다 훨씬 나아요 아이 선장님이 짱시네 오우 참 능은 나와 이거 하하하하하 신기하다 진짜 근데 외연도도 가만히 잡고 있는건 가지첩이 쓰는 저로서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오자마자 일곱마리 잡았어요 일곱마리 저는 사실 오늘 선생님께서 천수반 안쪽에서 내만해서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늘 산물이거든요 산물이면 천수반 안쪽이 물때가 굉장히 좋은걸로 하는데 처음에 외연도 가신다 안가신다 이런 말씀을 안하시고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는데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를 봤는데 외연도 쪽으로 향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속으론 그랬어요 망했다 나 제가 원체 외연도에서 문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도착하니까 여기저기 막 터집니다 와 진짜 잘 나와 근래에 본 포인트 어디보다도 잘 나온거죠 수심 조금 깊어지죠 수심 깊어지죠 맞아 인마리 작다 와 진짜 훅 나오다 따박따박 나오다 그래도 뭐 담을 수 있겠습니다 뭐 내리자마자 이게 여기 이야 참 제가 잡으면서도 안 믿겨지네요 저 외연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선장님이 다시 좋아지게 만드시네요 야 오우 사이 좋다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씨 이야 역시 오우 손보다 더 커 이거 오늘 대박의 날인가? 외연도는 대박 아닌 쪽박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 그러면 오우 늦자마자 사면 타야 아우 아우 진짜 어딨다 지금 아우 진짜 잘나온다 아우 세기 하나 세기하면 이렇게 내꺼랑 틀린 것 같은데 나랑 나랑 다르거든요 틀렸는데 헤헤헤헤 세기 안하면 빠지는데 근데 와 사이즈들 많 연타 3마리 그래 까이꺼 맞아주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나온거 처음 봐요 처음 봤어요 처음 어제도 여수 갔다왔는데 여수가 조금만 더 크고 4마리째 나오고 있는거에요 뭐 너문나와 너문 쭈꾸미야? 너문나옵니다 아 이거 많이 잡은거 올라가면 바이아몬드에 제자리 없어지는거 아냐? 그래도 야.. 몇년만이야 이게 너문나오는게 사이즈가 크니까 쿨러가 팍팍 찹니다 미친듯이 너문나와 심장이 터지는줄 알았어 외연도가 이럴때도 있구나 카메라 렌즈 닦는데도 어떡하냐 카메라 렌즈 닦는데도 어떡하냐 아 이 자식 놓칠뻔했네 아 사이즈 좋아 다이아몬드급이구만 상장이네 아무리 칭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 어 뭐 사이즈 좋은데 벌리고 나와서 그랬나 좋습니다 하여튼 사이즈 사이즈 오우 또 너문나 요건 작다 어렴? 목돌도 같이 잡았다가 조금 떨어졌네 작은줄 알았는데 안작네 오우 돼지급이야 오우 사이즈들 다 좋아 어우 진다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계속 나면 계속 말이 안나고 웃음만 나옵니다 이야 이거 쿨러 차겠소 뭔가 물종이 맞아서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지금 방생이 없어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수심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히트 진짜 잘나온다 정확하게 수심해 어우 수심이 굉장히겠네 히트 잘 잡으시면서 물 릴링이 너무 빠르신가봐 작다 굴렸나 쭈꾸미야? 아이야 그래 너까진 담자 엄청 깊은데 오늘 선장님이 포인트도 좋았지만 선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히트하고 릴링하시는거 보니까 선수에 계신 선생님이 꾸준히 잡으신다 자동이 꾸준히 나오네요 자동이 꾸준히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딱 방생과 킵에 왔다 갔다 이거 조금 더 크니까 수심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손맛은 좋아요 지적이 다 가운데 봐요 ㅎㅎ 찌꺼이 같은 가운데 치트다 천천히 천천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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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어우 싸이좋아 다 뽑아 먹었나? 모두 다 뜬한데 패턴 바꾸려고 딱 그랬는데 바꾸볼까 딱 그랬는데 윗질이 왔습니다 수심이 깊으니까 뭐 괜찮아 바꾸볼까 슬쩍 들어오는데 사이즈들이 다 어우 좋아 이런 거니까 그냥 딴짓하다 묵직한 놈인데 잡고 있는 놈들이 좀 크더라구요 자 옳죠? 괜찮네 오우 노는불말들 자 30마리 진짜 깊다 엄청 깊네 진짜 그래도 우리 이런 달에서 잘 나오는 게 더 재밌죠 놓쳤어 두 번 두 번 네 요놈 잡고 만다 네 열어봐 오 세 번이나 괴롭혔어 짜자 오우 적지도 않네 왜 이렇게 약올리로 큰 놈도 이렇게 약올리로 올리냐? 잡을까요? 어떠어 오우 왜 큰 놈을 이렇게 잡았다 놨다 했네 음 오늘따라 외원도가 이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네 하아 그냥 잡혀준 놈이 없구만 한 놈이 툭툭 건드리고 있었는데 설마 그 녀석이 또 다 아닐텐데 어 사이즈가 좋으니까 그렇게 큰 놈도 아닌데 찰박이? 찰박이도 조금 작은 낙시북 좀 벗어야 되겠어요 예 서랍 예 예 예 낙시북 좀 벗어야 되겠어요 예 예 예 히트 참 잘 잡으신다 돌멩이네 턱 걸리는 요건 돌멩이 아니지 큰 놈인데 톡톡했어요 수심 낮으니 껴줬다 오우 오씨 이야 여수사이즈인데 와 큰일났다 와 큰일났다 대폴났어 대폴 사이즈들 이거 조금 작나 안작아 됐어 절박이 이거 이거 작다 쭈꾸미 이거 하나 담자 단차가 23cm인데 점프를 하냐 작은데 돌고 올라와나 큰 데 돌고 올라왔구나 대박이다 이거 갈수록 사이즈가 더 커져요 이건 뭐 성체처럼 생겼어 대파야 할 것 같은데 대파 소리가 나요 멀리서 뭐지 이거 모노야 작은거 물은 줄 알았어 와 쟤 손보다 높고 와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큰 놈들이 가지에 잘 먹히죠 그리고 가지가 잘 먹히는 날이 있는게 아니고 가지 채비가 가부짱을 잘 먹힙니다 와 근데 살벌하게 크다 진짜 문헌 줄 알았어요 여세 통영에 녹동에 11월에 가면 이런 사이즈 나오는데 여기다 좀 더 큰 것도 있지만 와 와 싸인즐들 뜨며 절반이 차가 3분의 1정도 차인거 같아 24리터짜리 처음에 너무 확 나오니까 안 나와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어 아 아 아 바보 진짜 아 컸는데 이 바보 후투나 담배 피우면 안돼 작다 안 작다 속조류가 있었군요 같은 노화른데 어휴 뭘 안 작네 어휴 잡힌이 또 화나지 어휴 보통 이래요 와 전장님 진짜 사이즈 장난 아니네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외연도에서 전장님이 짱이에요 인제 40마리 했는데 반쿨이에요 지금 이거 사이즈로 쿨로 채우러 오신 것 같아 아니 아까 물더리 때 조합해서 막 쏟아지는데 와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패턴이 잡힌 건 아닌데 파란색 파란색에도 한 마리 나옵니다 그니까 경험상 고추장이 안나오기 시작하면 진파랑 뭐 군청 보라 이런게 여지없어 손장님하고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으흑 으흑 으흐흑 어후 외연도에 저주가 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광어를 건져 보긴 했는데 여기서 마리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와 는하를 한번 겪어봅니다 오늘 주꾸미도 아니고 갑오징어인데 여기 와서 방생 딱 한 마리였어 그리고 다 도포해요 내지는 철박이 이상 침질을 못해서 그치네요 네 침질을 못해서 놓칠 때 와.. 사이즈들이 뭐.. 침질을 못해서 그래 좋아 이런 것만 나와라 자 보이시나요 사이즈 야 뭐.. 좀만한 놈인가? 쭉 당기네요 어? 좀만하지 않은 놈인데? 근데 왜 쭉 당기네 오랜만에 진짜 당기란 놈 괜찮아 아.. 다 왔어 아.. 수박으로 하시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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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서 보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 외연도 여기 오자마자 막 쏟아지는데 진짜 기분이 좋다 오래 나와가지고 사이즈 잘 좋은 거 같은데? 네 어제 여수 갔다 왔는데 여수보다 더 큰 게 나왔어 가장 최근에 제일 선박하는 거 진짜 재밌게 나오는 거 같아 손자님 덕분에 아.. 씨알면에서 일단 만족하니까 말했으면 그냥 별로 와.. 대파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오우 내리자마자 오우 내리자마자 아니 같은 AJ인데 왜 내 AJ는 안 물지 히트 오우 그래도 막 히트 히트 똘밭 같은 AJ인데 제 것만 안 물을 리가 없지 딱 여기네 여기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왔는데 하.. 깨끗지도 않은데 제발 그거란다 당연히 다멸만은 하죠 오우 외연도에 와서 방색 사이즈가 거의 없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잡는 족족 담을 수 있고 원산도 앞바다? 거기서는 잡는 족족 방생했는데 6마리 중에 거기서 5마리를 방생했어 앞쪽은 더블리트 우와 사이즈 좋다 왜 어두운 색이 밝히지? 왜일까? 흐려서 그런거야? 한 마리 나왔네요 방사 사이즈 흐린내 확 더 느릴까? 있다가 없다가 요건 면방사는 되겠다 연방생이 아니네? 좋은 헤어 사이즈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아 놓쳤어 자 패턴 또 잡히면 그렇지? 회색도 아닌 것이 그린도 아닌 것이 흐린내 오우 좋다 육도문자가 오우 좋아 오우 진짜 이런 것만 나와라 흐린내 흐린내 마리수 다 필요없어 와 이런 사이즈면 진짜 오랜만에 엄청 짜릿합니다 오우 어유 좋아 또 누나야 이거 네? 뭐야? 또 왔나봐, 여기. 사면 타. 오우. 그냥 찰박이 보다 조금 더. 오우. 졌어. 사연타. 이야, 뭐 누나야, 이거? 오우. 큰 놈들만 사연타야. 선장님, 짱이야. 담배연같이 집으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네. 좋아. 오늘 모짜르트의 길 흥목합니다. 오연타. 담배연같이 집으려고 했다. 네문다워. 모짜르트 줄무늬. 단차 10cm. 그리고 가지 20cm. 고고잘다. 찰박이 딱 좋아요. 주님의 storm은 얘 저런 아유 유견탄데 아유 아쉽다 큰 놈들이 다 밑에 깔려있었어 선장님 오늘 12시 반이면 안 좋은가요? 네 12시 반이면 안 좋은 거예요 어 저 다섯마리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러고서 딱 끊긴 건가? 어우 심장 쿵쾅대 중 줄 알았어요 저 찰박이 이상만 다섯마리 나왔어요 여섯마리째 딱 하는데 안 나오길래 보니까 촉수 요만한게 딱 달려요 살 떨어져요 샘들이 여기 방어는 63m, 54m 끼렸어요 거의 반 이상 토킹하나 다 틀릴게요 와 24리터입니다 이게 24리터인데 지금 마리수가 53마리인데 3분의 2가 찼어요 자 외원도 패턴 그대로 아아 니넘 바보 아이 컸는데 오늘 담배가 여러 마리 넘치네요 진짜 잡았으면 그렇겠는데 허침질 해가지고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짧은 시간은 남았지만은 일단 고추장으로 다시 단체만 한 15cm 정도? 15cm가 조금 안될 것 같은데 안 먹어서 안 쓴게 레이저가 있죠? 레이저는 앞코부터 잘 가라앉으니까 단차는 그대로 두고 가지가 기니까 물이 잘 가는 관계로 단차가 마이였네 단차가 마이였네 덜 하쳤어요 아까 외원도 막판에 올 때보다 더 이래저래 안나오네 어? 쭈꾸미인가? 잠주도 제대로 안했는데 아이고 오우씨 아하하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작다 어? 다물만 하겠는데 다 다물만 하다 자아 뭐야 주꾸미 많아 어이구 어? 야 넌 진짜 다 잘하는 맛이다 양생 10마리 외연도에서는 거의 안했는데 아쉽다 오 저런 대팔도 나오는데 자 담자 고기 소고기인데 조금 더 크네 조금 더 숟가락보다는 크고 고구마보단 작고 감자보단 조금 더 크다고 해 얘들아 아 그래도 오늘 짜릿한 손맛 잊지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좀 나왔어요? 네 큰거 한 마리 잡으셨죠? 네 저희가 외연도에 길들여져 있어서 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다물만한게 나오네 다물만한게 나오네 어 아 외연도에서는 굉장히 심ست했는데요 Celebrating znors 그냥 퍼벌라기 빠른데 겁나 빨려왔나 보나 이렇게 빨려오긴 처음 들어 삽시도를 삽보처럼 가는 거 같아 경리하세요 그랬는데 진짜 20도 안 걸려서 오는 거 같아 아니 이거 시속으로 따지면 도대체 몇 킬로가 최고 시속이에요? 79kg 80kg 와 거의 80kg 나오는데 네 80kg 와 진짜 대박이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래의 조항 중에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영목항에 원단낚시 다이아몬드호 두 번째 탔는데 마리수는 61마리 방생은 한 11마리 정도 하고 50마리 정도 찬 거 같은데 거의 3분에 2차 씁니다 선장님께서 외연도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신지 외연도 포인트에 가셨는데 넣자마자 막 넣나 넣나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어요 거의 무슨 남해권? 여수 뭐 이런 사이즈가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근래에 갑오징어 출조하는 것 중에 가장 재밌게 그렇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연도가 거의 저주에 가까웠는데 오늘은 비로소 다 풀린 것 같아요 외연도를 막 이제 가고 싶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또 들리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 고고잉마한테 얘기해서 예예 유능하신 선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news 수고하셨습니다 십우 했기 ces 스펜 세븐 VIN TV 어짬 스펜 grande 감독 DJ 스펜 나는 좋아요 라야 자 할게요 기다려 팔 acting 학원 빌리지 말고 학원 빌리지 말고